어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안 좋은 선택을 한다고 했죠 네 이를 역이용하는게 이를 반대로 이용하는게 우리 두번째 주제에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넛지 에요 이 책 아마 본 친구도 있을 거에요 넛지는 사전적 의미는 말이죠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렇게 그림처럼 옆사람 옆구리를 콕콕 찌르는 거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게끔 만드는 거 우리 최근에 반장선거 많이 했죠 반장선거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콕콕 찌르는 친구들 좀 있었죠 네 사람들은 어 이렇게 누가 명령하거나 지시하는거는 더 하기 싫어한대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 뭐 좋아하는 것 할 때는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오늘 뭘 배울 거냐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만들게 할 거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조금 어 더러울 수 있지만 요게 이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 보이시면 어 남자 소변기가 두 개 있어요 왼쪽 소변기 에서는 선생님이 요렇게 이야기 할 겁니다 야 너희 소변 보다가 옆에 많이 튀어가지고 청소하시는 선생님 엄청 힘들어해 너희 진짜 혼난다 혼나기 싫으면 똑바로 오줌 넣어 라고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 할 거에요 이쪽에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 할 거냐 얘들아 여기 소변기 안에 파리 그림 있지 아 저거 조만간 떨어질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렇다고 네 요렇게만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 소변기가 더 깨끗해질까요 왼쪽 소변기가 깨끗해질까요 오른쪽 소변기가 깨끗해질까요 어 우리 남자친구들은 또 이제 네 좋습니다 왠지 오른쪽 소변기가 더 깨끗할 것 같죠 뭔가 어 선생님이 압박이나 명령이 아닌 좀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이 화장실 깨끗함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 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이 화장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기에 요렇게 센서를 달고요 어 이제 깨끗하게 소변을 보는 사람을 이제 뽑는 대회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1등 하면 해외여행 상품권을 줬대요 즉 어 파리 스티커처럼 아주 작은 걸로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 넛지 입니다 은행